청사원 수진군 오박영신 대령하라 이런 걸 바로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박사님 망주석이 깃던 망명은 퇴마해였지 악기야 물러와라 악! 뭐 유경씨한테 보이는 것들 다 퇴마하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? 뭐야 너 보이잖아요 사람 아닌 것들 건당 천만원이어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정기를 잃는다고 해서 하늘천 임빌씨는 어떻게 해요? 적당히 타일러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박사님 앞에 내 너, 나 봤지? 저기해 아니 내가 혼자 음향 터뜨려 폭탄 터뜨려 강도령 해가지고 감정 터뜨려 멀티플레이 너 똠reibtяс yapt 또 망쳐야 될 것 같다. 우리가 오늘 칩시다. 난 기술 중이니까. 30초. 대박. 별 없어. 잠시만요. 그냥 퇴근할걸. 이거 깎고 녹이고 새로 찍어놀 거 생각하면 내가 손해야. 사기 치면 지옥 갑니다. 지옥 전에 감옥 가요. 방울 울렸다고 전화를 하는데. 무슨 방울. 그놈의 결계를 쏘야. 꼭 해야겠냐 이거. 언니. 언니 갑자기 왜 그래. 아저씨는. 부당이에요. 아니요. 긴장해. 네가 나타났었으면. 다들 살아있었을 텐데. 너희들은 날 못 막아. 너희들은 날 못 막아. 내 eer. 나는 날 못 막아.